천천히. 브레이크. 브레이크. 크래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왜 멈춰. 크래치 밟고. 왜 멈추는거야. 기어 2단 밟고. 기어 2단 밟고. 기어 2단 밟고. 자 출발. 시동권. 기어 2단 밟고. 멈춰서. 시너 바꼈어. 기어 2단 밟고. 여기 이제 차천기에요. 그리고 또 감점을 많이 먹는 감점 항목이 엔진브레이크 미사용이라고 감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장래기능에서는 멈출 때 무엇부터 밟았죠? 클래치부터 밟았잖아요. 그죠? 근데 도로주에서 클래치부터 먼저 밟으면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래기능은 9키로니까 느리잖아요. 클래치를 먼저 밟아도 상관이 없는데 도로주에서 우리가 4단 넣고 달리면 거의 50키로 달리잖아요. 이때 클래치를 밟으면 동력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위험하거든요. 엔진브레이크를 좀 써줘야 돼. 엔진브레이크는 저단기로 바꾸는 것도 엔진브레이크지만 엑셀만 떼도 우리가 엑셀을 밟을 때는 이게 가속페달이니까 엔진이 바퀴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바퀴를. 근데 엑셀을 딱 떼는 순간은 우리 자전거로 치면 페달 밟다가 페달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속도 줄죠? 평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엑셀을 밟다가 탁 떼면 이 바퀴에 마찰과 접지력이 생기니까 이 바퀴가 엔진을 컨트롤 하거든요. 그게 바로 엔진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만 바로 살짝 얹어요. 30 이하 됐을 때는 클러치를 마음껏 밟아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30에서는 클러치를 마음껏 밟아도 되지만 30 이상에서는 클러치를 마음껏 밟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클러치를 딱 받고 싶을 때 0.1초 딱 계기판을 보세요. 보고 괜찮으면 되는 겁니다. 자, 시동 걸고요. 시동. 시험 코스는 아니에요. 우리 연습 코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측 깜빡이 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브레이크 밟고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기어 넣고, 왼쪽 한번 보고 차 없죠? 출발. 브레이크 떼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스 탈도 나가면 도로. 쭉 닫습니다. 저 트럭 보이죠? 같이 따라갑니다. 이제 깜빡이 끄고. 좌회전입니다. 나오면 켜는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시고, 바로 켜세요. 좌회전입니다. 클러치 밟고, 꽉 밟아요. 바로 브레이크 얹어놓고. 자, 스톱. 기어 중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왼발 떼고. 이 차 가면 갈 거예요. 빨간불 들어오면. 이 차 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감점 하나도 없죠? 이때 브레이크 안 밟고 있으면 감점되니까 꼭 밟아야 돼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스 다 들고. 엑셀로 가도 돼야, 오른발은. 클러스 다 들고. 불고. 깜빡이 저절로 꺼집니다. 끄지 마세요. 풀고. 자, 엑셀 밟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더 밟아요. 클러치만 밟고, 3단. 클러스 들고. 엑셀 밟고. 자, 제한속도 60km 나왔죠. 그죠? 70km 안 넘으면 됩니다. 클러치 밟고. 4단 넣을게요. 클러스 들고. 엑셀 힘 빼고, 앞차가 가까워지면. 자, 각 기업마다 크리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크리프 기능이 뭐냐면. 그냥 오토차로 따지면. 브레이크만 떼면 차가죠.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엑셀 밟고. 속도 올립니다. 멀리 보고. 잘하고 있어요. 속도 좀 더 올리고.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살짝. 앞차가 느리죠. 클러치 밟고, 3단. 클러치 잘 들고. 다시 엑셀 밟고. 이렇게 속도가 줄면 기업연속을 해주는 거예요. 엑셀 밟고. 멈출 때는 기업연속 할 필요 없어요. 속도 올리고. 지금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진행할 때는 엑셀 좀 더 밟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속도 눌러요. 브레이크 눌러. 더 눌러. 클러치 들어가고.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도 눌러. 계속 눌러. 그렇게.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정지.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잘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내리막이나 평지에서는 출발할 때 브레이크 먼저 떼도 상관없어요. 기어 넣자마자. 기어 넣자마자. 기어 넣기 전에 떼면 안되고. 편하게. 편하게 앉아. 이 신호가. 아. 잠깐만요. 키가 커가지고. 키 몇이에요? 저. 어. 키 크네. 농구하는 거 아니죠? 기어 잡고 있어도 돼요. 달릴 때만 두 손이에요. 멈췄을 때는 한 손. 핸들 잡아도 감점 없어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선체 들고. 엑셀 밟으면서. 엑셀 붕 밟고. 클러치 다 떼고. 쭉 더 밟고. 클러치만 밟고. 3단. 엑셀 밟고. 쭉 밟아요. 더. 더 밟아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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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치 밟고. 4단. 그렇죠. 잘했어. 기어 변속이 거의 바로바로 이루어지죠. 그죠? 앞에 뻥 뚫렸을 때는. 그죠? 앞차 느리면 엑셀 힘 빼고. 브레이크 바로 앉아요. 다시 엑셀 밟고. 앞차가 너무 느리네요. 앞에 적신호죠. 그죠? 계속 갑니다. 엑셀 살짝만. 바뀔 수 있어요. 신호. 바뀌었죠? 천천히. 브레이크.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왜 멈춰. 브레이크 밟고. 스톱. 왜 멈추는 거야. 기어 2단 바꿔. 기어 2단 바꿔. 기어 2단 바꿔. 자 출발. 시동 꺼먹은 거야. 기어 빼고. 멈춰서 신호 바뀌었어. 시동 꺼먹어서. 지금 2번 꺼먹었어. 저게 왜 꺼졌냐면. 클러치를 빨리 드니까 꺼려지는 거야. 빨리 가려고 하니까. 방금 초록불인데 신호를 못 본 거야. 멈춰버렸죠. 그죠? 저런 거 항상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급제동 주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신호가 초록불인데도 멈춰버린 거야. 그럼 뒤에 일발차들이 따라오다가. 교육차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추돌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운전할 때. 이런 교육차량을 보면 주의해야 돼. 무조건. 갑자기 정지해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교육차량 항상 멀리 떨어져서 해야 돼. 시동 3번 꺼드리면 실격이에요. 지금 2번 꺼뜨렸거든. 한 번 꺼뜨릴 때마다 감점 몇 점이에요? 7점. 3번까지 실게요.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또 꺼먹었어. 자 기어 다시 빼세요. 다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엑셀 밟으면 해야지. 엑셀 밟고. 3단. 엑셀 밟고. 3단으로 갑시다. 앞차가 너무 못 가니까. 다음에 우리가 먼저 갑시다. 앞차 너무 불안해. 엑셀 좀 더 밟아도 돼요. 깜빡이는 150m 나오면 켜면 돼요. 150m 나오면 켜면 돼요. 멘트 나오면. 멘트 4번 나와요. 잘 들어 보세요. 나왔죠? 자 신호등.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32하니까 클러치 밟고. 이제 브레이크로 마무리. 기어 빼고. 이제 왼발 들고. 이렇게 동작을 하나씩 끊어서 하면 돼요. 아까 이거 정지중 기어 미중립 있죠? 아까 우리 멈췄을 때.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뒤로 밀리는 거 당하지 말라 그랬죠? 엑셀 밟으면서. 속도 올리고. 쭉 올리고. 쭉 올려요. 3단. 엑셀 밟고. 쭉 속도 올려요. 쭉 더 올려봐. 약 300m 업. 5회전입니다. 사전 넣지 말고요. 앞에 빨간불이니까. 엑셀 힘 빼고. 브레이크 바로 앉아요. 자 우측관 밟히고. 클러치 밟고. 2단 바꿔요. 클러치 잘 들고. 엑셀 밟고. 살짝 오른쪽으로. 엑셀 밟고. 좀 더 밟고. 이렇게. 좀 더 밟고. 엑셀 밟고. 그대로 가면 돼요. 엑셀 살짝 밟으면서. 오른쪽 끝도 3차로로. 학원차 보이죠? 속도 올리고. 속도 쭉 올려봐요.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3단. 속도 쭉 올려봐요. 쭉 올리고. 엑셀 클러치 떼고. 쭉 올려. 쭉. 쭉. 올려. 쭉.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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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 쭉. 속도 올립니다. 자 이제 좌측관 빨리 키세요. 왼쪽 보세요. 차 있죠? 앞에 보세요. 들어가지 말고. 엑셀을 계속 밟고 하고. 다시 왼쪽 보세요. 자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차 앞에 보고. 엑셀 쭉 밟고. 깜빡이 끄고. 깜빡이는. 하나에 한 칸씩 옮기는 거예요. 엑셀 힘 빼고. 지금 거의 60km 이에요. 일반차처럼 속도 내면 안돼요. 자 여기서 차로 변경하면 감점이에요. 자 좌측 깜빡이 키고. 왼쪽 보세요. 차 있죠? 앞에 보고. 다시 왼쪽 보고. 살짝 요정도만 딱 끄고 보면 돼요. 별로 안 끄죠? 엑셀 계속 밟고. 40km 이하로 내려갔어요. 깜빡이 끄고. 엑셀. 계속. 옆에 방호벽 보지 말고. 옥으로 쏠린다. 멀리 보고 가세요. 자 요정도 속도 딱 좋아요. 엑셀 힘 빼고. 앞에서 가까워지죠? 엑셀 힘 빼는 거예요. 약 500m 앞. 자위성입니다. 너무 쏠린다. 쏠리지 말고요. 엑셀 살짝 밟고. 약 300m 앞. 자위성입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측 깜빡이 키고. 여기 안전지대 그냥 지나가세요. 자 30km 이하니까 클러치 밟고. 좌회전입니다. 약간 면도. 브레이크 마무리. 스탑 스탑. 이렇게. 기어 중립. 항상 뒷바퀴가 보이게. 알았죠? 뒷바퀴 지면이 보이게 서요. 자 회전은 2단 또는 3단인데. 자회전은 2단 또는 3단인데. 여기 멈췄다가 돌 때는 그냥 2단으로 돌면 되고. 멀리서 오다가 속도를 줄이고. 자회전 할 때는 3단까지 바꿔주는 게 안전합니다. 우회전도 2단 또는. 보통 우회전은 2단 또는 3단인데. 이런 우회전 있죠? 교통선이 있는 우회전. 이런 걸 3단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아까 학원에서처럼. 탁 직각으로 꺾이는 우회전은. 2단. 알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속도 많이 안 줄여도 되거든. 본인이 판단할 때. 아 여긴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럼 2단. 아 여긴 안 위험하다. 그럼 3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턴은 1단 또는 2단. 유턴도 아까 우리 우회전처럼. 클러치를 밟았다 뗐다 하면 돼. 속도 조절하면서. 다 떼면 안 돼요. 빨라요. 이렇게 돌 때. 속도 워낙 빠르다고. 알겠죠? 알겠죠? 2단으로 유턴할 때는 클러치 밟아다 뗐다. 1단으로 유턴할 때는 클러치 굳이 안 받아 봐도 돼요. 느리니까. 알겠죠?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사이드 들고. 엑셀 좀 더 밟고. 부웅 통과합시다. 핸들 돌리고 지금. 이렇게 1차로. 그렇지. 오우 잘했어요. 풀고. 속도 올리고. 3단. 네 잘했어요. 엑셀 밟고. 두속도 올리고. 좀 더 올리고. 부웅. 4단. 부웅. 네 좋아요. 잘했어요. 멀리 보고. 저 멀리 빨간불이죠. 그죠? 그럼 이거 바뀔 수 있어요. 주의하면서 갑니다. 저 멀리 빨간불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어요. 바뀌죠? 브레이크. 속도 더 줄여. 더 더 더 더 더. 클러치. 그렇죠. 브레이크로 마무리. 알겠죠?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잘했어요. 네. 그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멀리 보라는 이유가 있어. 멀리 안 보고 요것만 보면 이거 언제 바뀔지 몰라. 저 멀리 빨간불이면. 거리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00m 되죠? 그럼 저기 빨간불이 여기 바로 바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더 꼬리 물어도 되잖아. 좀 더 보내도 되잖아. 보내도 되기 때문에 저기 빨간불이면. 보통 여기가 차가 막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막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한 15초 정도에 끊어버린다고. 그럼 저 빨간불이 여기랑 가까우면. 빨리 끊겠죠? 왜냐면. 꼬리 물으면 여기 사람들 잘해서 못하잖아. 그렇게 신호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멀리 보면. 내가 앞에 있는 신호등이 바뀔 수도 아는 거야. 출발. 알겠죠? 네. 2일. 붕. 약 300m il. 운턴입니다. 붕. 4. 좌측깍빙키고. 자 브레이크 미리 발언지고 자 클러치 밟고 들어갑니다 클러치 밟고 속도 더 줄여요 브레이크로 기어 바꿀거에요 2단 바꿔요 브레이크는 떼요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이제 클러치 바른 브레이크 먼저 넣으세요 그냥 자리전 들어와 있죠 자 클러치 밟으면서 돌아 바른 브레이크로 놔두고 자 다 돌려 핸들 다 돌려 다 돌려 그렇죠 클러치 살짝 밟아요 자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스탑 정지 그렇죠 기어 빼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주차 브레이크 올릴 때는 누르지 말고 올려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동까지 끄면 끝 시동까지 꺼요 안 켜도 돼요 끄세요 그렇게 하면 눌러서 돌려봐요 눌러서 내적으로 돌려봐 그래서 돌아가죠 거기까지 해야 끝나는 거예요 여기 시동을 한 번 더 돌리면 이렇게 감점 먹어 시동 장치 미소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시동 걸고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방금 온 거는 학원에서 나오는 연습 코스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코스를 할 거야 방금 이제 유턴의 쪽이 여기 A 코스 끝나는 데에요 저기 유턴 표지판을 잘 보면 좀 이따 올 때 보여주겠지만 유턴 표지판 밑에 보면 자회전시라고 유턴 되어 있거든요 그냥 자회전하면 실격이에요 오케이 하살표 들어왔을 때 자회전 가능해요 만약에 밑에 자회전 자회전시라고 글씨가 안 써있으면 차만 안 오면 돌 수 있거든요 근데 저기는 자회전시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자회전 하살표 또 돌아와야 돼요 A 코스 유턴이 A 코스만 있어요 나머지 유턴 없어요 그러니까 유턴 A 코스는 무슨 신호에요 유턴? 자회전시 유턴 까먹지 마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B 코스를 할 건데 가고 가는 게 B 오는 게 A 그 다음에 또 다른 데가 하는 게 C 다른 데가 D 그래서 ABCD를 할 거고 자 시동을 걸어놓고 시작합니다 한번 B 코스에요 자 좌측 깜빡이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자 이때 왼쪽을 한번 보고 차 안 오죠? 자 기어 놓고 자 브레이크 떼고 앞으로 가면서 자 차 안 오죠? 왼쪽 보고 너무 많이 돌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깜빡이 끄고 자 들어갑니다 왜냐면 5m 지났으니까 이게 차로 변경 신호 아니에요? 출발 신호에요? 엑셀 밟고 9 3단 엑셀 밟고 단체 깜빡이 켜고 엑셀 가감하게 밟아요 왼쪽 보고 차로 변경 자 B 코스는 여기서 차로 변경 한번만 합니다 차로 변경 이제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B 코스는 깜빡이 끄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힘은 빼고 계속 갑니다 시도 안 꺼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만 빼면 계속 굴러가죠 이렇게 그죠? 이 정도 오면 이제 클러치 밟고 꽉 이제 브레이크로 조금씩 조금씩 살살 마무리 그렇지 스탑 기어 중립 왼발 들고 기어 잡고 있고 금방 밟게 기어 잡고 있어 이렇게 긴장 시작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으면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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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출발 엑셀 밟고 속도 쭉 걸려 부웅 3단 부웅 쭉 걸려 4단 자 여기서 2차로에서 다회전할거에요 차로 변경 없어요 2에서 2차로로 좀더 액셀을 밟아봐 저 차 왜 절로가 왜저래 왜저래 브레이크 발언지고 좌측 한팔 켜고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더 가야되니까 이제 클러치 밟고 자 3단 넣으세요 좌회전입니다 클러치 들고 엑셀 살짝 밟고 이제 왼쪽 보면서 엑셀 밟지 말고 2차로로 그렇죠 풀고 이제 엑셀 밟고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속 돌리세요 속 돌리세요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렇지 말고 4단 그렇지 말고 4단 시험보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50km 이상 올려야 돼 더 올려 더 올려 약간 시끄럽게 더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올려 더 올리면 안 돼 실큑 되니까 됐어 오케이 엑셀 힘 빼고 이제 속도 유지 과제를 들었어요 5점짜리야 모든 코스에서 다 나와요 엑셀 밟고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편하게 해요 나 믿고 해 걱정하지 말고 엑셀 밟고 편하게 내리막이죠 앞에 신호등 보세요 빨간불이죠 브레이크 바라지시고 어린이 보호역이죠 엑셀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이제 클러치 밟고 가세요 브레이크 사살 누르고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저 차들 보면 그냥 가죠 사람들 서 있는데 가면 안 돼 저렇게 멈춰야 돼 감점이에요 알았죠 저 차 섰죠 저렇게 쓰는 거야 원래 정지 기어 중립 방금 우회전 하는데 방금 어떤 차는 그냥 가고 에코스는 섰죠 저렇게 서야 돼 안 쓰면 감점 10점 되거나 실격 될 수 있어요 알았죠 사람이 없을 땐 가도 돼요 정지선은 사람이 있거나 신호등이 따로 있거나 이럴 때 정지하는 거고 지금 신호 따로 없고 사람 없죠 그럼 진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정지했다가 가는 거고 불법 주정차 없죠 그죠 자 여기서는 2단으로 계속 갑니다 2단 넣고 브레이크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기니까 엑셀 살짝 밟고 엔 소리 약간 시끄럽게 해보세요 좀 더 밟아 봐요 이 속도 살짝 들리죠 요 소리 들으면서 가면 돼 여기서 시끄러지면 안 돼 좀 더 밟아 봐요 좀 더 밟아 봐요 그치 이거 요 소리 요 소리 요 소리가 한 22kg 들려요 거리보기에서 이 소리보다 시끄러워지면 안됩니다 저 앞에 신호등까지 아 소리 좋다 바로 이 소리야 이 소리야 우리가 기회 변속하는거에요 좀 더 밟고 소리가 줄었죠 소리가 줄어들잖아 점점 더 밟고 자 앞에 바뀌었죠 이거 이제 바뀔거에요 그죠 우린 통과했어 정지선 그죠 그럼 가는거에요 그냥 바뀌죠 그죠 짧으니까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지 말고 더 가야 되니까 이제 클러치 밟고 이제 브레이크 밟고 정지 정지 중립 브레이크 살짝 떼봐요 크리스떼고 크리스떼 크리스떼 브레이크 떼봐요 떼봐 자 정지 밀려야 밀려요 밀리죠 이게 뭐에요 그러면 경사로죠 근데 제가 뒤에 차가 어차피 나랑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1m 떨어져 있죠 조금 밀려도 당황하면 되요 안되요 안되요 그죠 그냥 클러치 합쳐 들면 돼 밀린다고 놀라서 클러치 확 들면 꺼지는거에요 아까 이차처럼 정 자신 없으면 클러치 들면서 계기판을 봐요 계기판 보고 바늘이 올라갈 거야 조금씩 들다보면 그럼 7kg 이상 올라왔을 때 다 들어도 돼 정 자신 없으면 경사로 해서는 1단은 4kg 이상에서 안 꺼지고 2단은 7kg 이상에서 안 꺼져요 그러니까 바늘이 10kg 이상이요 조금만 올라가면 되잖아 그 땐 다 들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바늘로 안 올라갔는데 들으니까 꺼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제 정 자신 없으면 어차피 처음에 출발할 때 느리니까 계기판 봐도 상관없잖아 달리면서 계기판 보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A하고 B만 어리보호역이 있어요 A하고 오는게 A에요 그럼 A는 여기 다이소 있죠 다이소부터 어리보호역이야 알겠죠 B코스는 차로 변경 없어요 아까 한 번 한거 끝이야 그게 기어 넣고 뒤로 밀리죠 출발 브레이크 떼고 그렇죠 오케이 엑셀 붐 속도 쭉 올리고 붐 3 3단까지만 눕시다 앞에 너무 못 간다 자 엑셀 밟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누르고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클러치 브레이크 클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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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바꿔요 2단 2단 바꿔 출발 속도가 추렸으니까 2단 바꾸는 거에요 여기 3단으로 가면 시동 꺼져요 속도 올리고 자 방금 덜 떨렸죠 시동 꺼진다는 거야 힘이 딸리니까 그럼 클러치 밟아줘야 돼 잽싸게 엑셀 밟고 자측 깜빡이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더 올라갈 거니까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이제 탄력으로 브레이크 정지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여기도 오르막이에요 잠깐만 이제 2단 넣고 브레이크 그렇지 됐어 브레이크 돼 이제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엑셀 밟아주면서 그렇지 쭉 밟아요 쭉 더 밟아요 더 밟아 더 밟아 더 밟아 쭉 오케이 좋아 속도 좋아요 이 속도 더 밟아요 더 밟아요 통과합시다 더 밟아 더 밟아 더 밟아 통과합시다 오케이 돌면서 3차로로 갈 거에요 2차로 안 가고 제일 끝으로 이렇게 오케이 풀고 천천히 브레이크 밟 브레이크 밟 옆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 클러치 밟고 싹 정지 기어 중립 방금 여기 돌면서 2로 안 가고 요 끝으로 오는 거에요 기억하세요 여기서부터 D랑 길이 같아요 B랑 D랑 D랑 D가 저쪽에서 오는 거거든 송탄에서 어 같다는 얘기에서부터 길이 똑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시도 한 번도 안 꺼먹었어 신호가 좀 잘 안 보이면서 불편해요 그죠 키가 커서 그죠 그게 좀 이게 일종은 이게 의자 높이 조절 장치가 없어 가지고 불편할 수 없고요 승용차는 이게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만들어 놔야 되는데 키 높이 조절 장치를 안 만들어 놨더라고 자 기어 놓고 자 브레이크 떼고 내리막이니까 크러쉬 밟고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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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앞에 우회전차 때문에 쫄아서 못 가면 안 돼요 원래 가야 돼 직진 우선이 돼 정지 중립 다시 출발 브레이크 떼고 원래 직진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못 가면 안 돼 다른 차를 다 못 간다고 엑셀 밟고 가감하게 가야돼 쪽 돌리고 붕 3단 붕 약 300m 앞 고깔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붕 4단 저 고깔차도 옆길 그대로 가면 돼요 천천히 절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직진이에요 그대로 그대로 직진이에요 잘못 들어간 거야 열어가야 돼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저쪽 오른쪽은 고수도로 가는 길이야 영역 못 돌아가 좌측 깜빡 켜고 브레이크 힘 약간 빼시고 그렇지 이게 이제 크리프 기능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니까요 자 클루치 밟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더 쓰면 시동 꺼지니까 클루치를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 좀 더 눌러주고 그렇지 정지 중립 잘했어요 잘했어요 본인도 저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도 차보다 원래는 내가 건너려면 차들이 서줘야 돼 그게 정지선이잖아 그죠 정지선 뜻이 사람이 있으니까 너 정지해 이 뜻이거든 근데 무시하고 가잖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저 아줌마가 건너려면 당연히 걸어가면 저 아줌마 건널 수 있다 정지하는 거야 그래서 저 볼록골 있잖아 볼록골 사람 오는 거 보라는 거야 저쪽 편에서 저쪽 편에서 사람 오는 거 보라는 거야 다들 그냥 가버리잖아 앞차 가면 따라간다니까 사람들이 못 건너고 있어 이 차들 계속 오면 한 20대 오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자 2단 놓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붕 2단으로 가면 돼요 돌면서 오른쪽 끝으로 붙을 거예요 엑셀 좀 더 밟고 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엑셀 좀 더 밟고 이런 식으로 별로 안 돌리지 애들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속도 붕 3단 붕 가감하게 엑셀을 밟아줘 약 300m 앞 5회전입니다 약 150m 자 우측 깜빡이 5회전입니다 자 주유소 끼고 우회전이에요 저쪽으로 브레이크 발언지고 5회전입니다 클러치 밟고 2단 바꾸세요 클러치 들고 엑셀 살짝 밟고 여기는 2단으로 가세요 주유소에서는 왼쪽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오른쪽 보면서 가세요 돌립니다 왼쪽 볼 필요 없어요 포켓 차로가 있고 아 불법 주정차가 있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세요 엑셀 밟아주고 엑셀 밟아주고 엑셀 밟으세요 밟아 엑셀 밟아 들어갈게요 그렇지 깜빡이 끄시고 정 못 들어오고 혼자 못 들어올 것 같으면 저기 옆에 차한테 서있었죠 저렇게 서있다 들어오세요 우리 출발하듯이 정 못 들어오겠으면 혼자 할 때 엑셀 밟아요 더 밟아 이렇게 3단 이렇게 밟아 안 밟으면 손으로 누를 거야 자 아말리 빨간불이니까 이것도 바뀔 때 됐죠 그렇죠 주의하면서 가는 거야 또 여기 옆에 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신호 바뀌었네 그렇지 자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힘 빼고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도 돼 클러치 안 들었잖아 클러치 떼고 엑셀 밟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더발봐 더발봐 더발봐봐 그렇지 3단 그렇지 붕 붕 앞에 차 빨간불 들어오는데 조심하시고 아직은 4단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면 4단을 넣는거고 자 속도 올립시다 앞에 좀 잘 가니까 좀 더 밟읍시다 부웅 더 더 4단 지금 기업연속할 때 엑셀 밟았죠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줄여 더 줄여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힘 빼 방금 소리 시끄럽게 났죠 엑셀 밟고 기업연속하면 안돼요 정지 기어 중립 그냥 엑셀을 밟은 상태 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눌러진 상태에서 이것만 하고 해버리니까 공회전 돌아가 버리는거에요 2단 넣고 전체 출발 엑셀 밟고 양보하지마 엑셀 밟고 왜냐면 한대만 양보해 주는거야 원래 엑셀 밟고 천천히 원래 한대만 양보해 주는거에요 계속 양보해 주면 뒷차들이 빵빵 흐린다 자 클러치 밟고 차 왜 이렇게 막혀 오늘 일요일인데 브레이크로 마무리 중립 출발 클러치 정지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자 이래서 수동이 발이 아픈거야 클러치 스탑 기어 빼고 왼발 들고 핸들을 잡을때 키가 있으니까 10시 10분을 이렇게 팔을 툭 얹어서 잡아보세요 그렇지 그런식으로 팔을 이제 핸들에 걸친다 생각하시면 돼 2단 넣고 출발 엑셀 조금만 더 밟고 클러치 다시 클러치 잘 들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다시 2단 넣고 좀 앞으로 당기고 한 대만 양보할 거니까 좀 당기세요 앞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클러치 오케이 정지 이제 흰차 양보해 주고 중립 한 대씩 한 대씩 가는거에요 막힐 때는 막힐 때는 직진 우선이 아니에요 서로 서로 양보하면서 가야돼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약간만 그렇지 조금만 더 좀더 스탑 됐어 오케이 중립 브레이크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네 잘했어요 엑셀 붕 3단 3단까지만 3단까지만 왼발 들고 저쪽에 우츠로 빠지는 데는 여기 합류 합류 이렇게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초록불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도 되는데 빨간불일 때는 저쪽이 지금 차가 오는 거 보이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합류를 해야 된다고 합류를 하니까 여기 왼쪽이라 치고 운전하다 이렇게 돌아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드미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오는 차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숄더 체크라고 합니다 숄더 체크를 하면서 진입을 해야 돼 안가면 사고 나니까 다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또 시동 꺼먹었나?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엑셀 밟으시고 척 돌리고 부우우우 부부우 더 더 더 더 3단 우회전입니다 초록불이니까 3단으로 진행할게요 여긴 뭐 위험한 거 없으니까 쭉 따라하도록 하는 거 사람 없죠? 진행 자 맨쪽이 좀 멀리 보고 차 아직 안 오죠? 진행 차 오면 여기서 서야 돼요 깜빡 끄시고 엑셀 밟고 도로 폭이 넓어요 그냥 가운데로 가면 돼 저렇게 가지 말고 도로 폭이 넓은 거예요 엑셀 밟고 저렇게 하면 옆으로 차가 치고 들어와 자 이제 우측 값 밟힙니다 버스 정류장 있죠? 저기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때 항상 꺾기 전에 오토바이가 오는지 옆에 한번 봐주고 없죠 오토바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면 돼 저렇게 많이 안 꺾거든요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잘 쓰고 좀 더 앞으로 좀 더 스톱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눌러서 다 돌려야지 그렇지 알겠죠? 시간을 중요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다 시동 걸고 고맙습니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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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